3번 paqpqb의 넓이를 각각 s세타 t세타 이런식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요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를 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2분의 1 ab sin세타 이 공식을 일단 이용을 해보자 그럼 s세타는 p aq는 변의기를 알 수 있는 게 없나?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그냥 식은 써주죠 2분의 1 ab 그러니까 aq 곱하기 ap 곱하기 sin세타 이렇게 나온다 이게 s세타 그럼 t세타는 pqb니까 pqb는 2분의 1 이 각도로 할게요 이 각도로 할게요 이 각도로 하겠어요 이 각도 2분의 1 bp 곱하기 qb sin 이게 지금 반원이니까 90도 잖아요 그쵸? 90-세타 90-세타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bq는 AQB 얘는 values 4에서 뺀것 같다 다시한번 점수면 2분의 1 2p 곱하기 4 마이너스 aq 아이고, 지금 이상하게 썼어 기억이 없나? 어, 지금 다시 쓸게요 2분의 1 bp 곱하기 4 마이너스 aq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sin 90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세타 이렇게 씁니다 bp는 이게 즉각 삼각형이니까요 4 제곱 마이너스 a p 제곱 루트인데 얘도 다 해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그냥 냅두고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s세타보다는 t세타 s세타 이거 t세타 이거 를 하는거죠 일단 세타에 대한 식으로 변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sin 법칙을 이것도 이용해서 써보자 그러면 얘는 90도니까 이 각과 이 변의 길을 구할 수 있겠죠 sin 세타 분의 2pb는 4 결국 pb는 4s세타로 구할 수 있겠네요 bp 그 다음에 aq는 그렇게 안되고 ap는 그렇게 구할 수 있겠다 ap는요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sin 90 마이너스 세타 분의 ap는 4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cos세타잖아 그래서 4cos세타는 ap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네 점점 잘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얼만큼 갖고 온 것 같은데 해보면 아까 처음에 썼을 때 s세타가 2분의 1 aq 곱하기 ap sin 세타 이렇게 했는데 ap는 4cos세타니까 얘는 2sin 세타 cos세타 곱하기 aq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t 세타는 2분의 1 bp 4-aq cos세타인데 bq가 pb pb pb나 bp가 같으니까 얘는 2sin 세타 cos세타 4-aq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sq-tq니까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부분은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aq분의 4-aq s-aq 네 이거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aq만 구하면 되겠네요 aq aq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aq는 aq는 sin 2세타 네 aq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안 왔으니까 aq는 aq는 이 변에 a p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sin 180-3 세타 분의 a p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 p가 아까 뭐였지 4cos 세타 4cos 세타 ap가 4cos 세타 그러므로 aq는 4cos 세타 곱하기 sin 2세타 180-3 세타는요 180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sin 3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3-2 그러니까 qb지 bq도 그냥 sin 공식으로 갈 수 없나? bq도 sin 공식으로 갈 수 없나? bq도 sin 공식으로 갈 수 없나? bq도 sin 공식으로 갈 수 없나? 그러니까 4-2km 쓰지 않구요 이게 qb인데 qb를 sin 공식으로 구하면 알고 있는 변이 pb잖아요 pb bp가 아까 뭐였지? 4sin 세타였어요 그래서 얘도 sin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겠다 sin 공식으로 하면 여기가 지금 3세타죠 sin 3세타 분의 bp는 아까 4sin 세타였어요 는 이호각도는 90-2세타 sin 90-2세타 분의 qb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q분의 qb를 구하는 거니까 qb는 90-2세타 cos2세타인거죠 cos2세타 x 4 x 4 cos2세타 x 4 이렇게 내는거죠. 이게 a3 분의 큐비 이렇게 이렇게 지워진대요.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서 limit 4도 지워져서 cos theta sin 2 theta sin theta cos 2 theta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줄까요? 곱하기 여기다 2 theta 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2 theta 분의 2 theta sin theta theta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cos theta cos 2 theta 이렇게 된다. theta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 1 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답은 2번 네. 이거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푸는건데 어쨌든 원과 관련된게 삼각형이 보인다. 그 다음에 사인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식이라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쓰면 쓸수록 잘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처음에 기억하세요. 원 원 안의 삼각형 삼각형의 각과 변은 이는 사인 공식 사인 공식 사인 a a a sin b b s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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